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컴할 홍태성입니다. 오늘 제2챕터 컴퓨터 시스템의 설정 변경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기준 내용이 바뀌면서 제어판에서 설정으로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아울러 윈도우10에서 제어판보다는 설정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인데 제어판하고 설정은 실은 뗄레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어판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제어판 대신 설정을 시험 출제 기준으로 정했다라는 거죠. 설정 가겠습니다. 설정이라는 것은 윈도우를 쓰다 보면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물론 설정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변경을 수행하는 경우 그때 설정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설정은 우리가 제어판에서도 충분한데 왜 설정을 만들어 놨겠느냐 이거는 이제 태블릿, 요즘 태블릿 PC 모바일 개념 태블릿 PC나 터치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목적으로 설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설정에서 가능한 작업들 바로 우리가 요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설정에서 가능한 작업들 어느 범주에서 어느 작업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앞에 떠 있는 이 화면이 설정 홈페이지 화면이라고 불러요. 설정 들어가는 방법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죠. 시작의 설정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클릭하고 나서 설정을 들어가도 되고 시작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설정이니까 시옥 누른 다음에 설정 여기 있죠. 시작의 설정을 클릭해서 지금 이 화면이 설정 화면이에요. 요거를 설정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윈도우 키 누르고 I 누르는 거 요거는 우리 바로가기 키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애우셔야 되겠죠. 머릿속에 알고 계시죠? 윈도우 키 누르고 I 설정입니다. 요거 시작의 설정 윈도우 키 누르고 I 그리고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다라는 거 뭐라고 하죠? 빠른 링크 메뉴 열기 기억나시죠?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르는 거랑 같은 효과 그 다음에 설정을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X에서 N을 눌러도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시작 단추에서 설정 또는 윈도우 키 누르고 X 그 다음에 여기 설정 가로우고 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검색 상자에서 설정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설정 앱을 실행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여기요. 그리고 바로 여기요. 시작에서 시작에서 MS MS 대시 세팅즈 콜론 이거야. MS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세팅즈 그 다음에 S까지 쓰고 반드시 콜론까지 S, E, T, T T가 두 개예요. I, N, G, S, 콜론 실행해서 MS 세팅즈 콜론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설정이 실행이 됩니다. 요것도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MS 세팅즈는 파일 탐색기의 주소 표시줄이라든가 웹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다가 마찬가지로 MS 세팅즈 콜론 MS 세팅즈 콜론 똑같이 입력해도 돼요. 됐네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가서 홈을 눌러도 돼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위해서 우리 개인 설정도 있고 디스플레이 있었죠? 디스플레이 설정 거기서 홈을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의 알림 거기서 모든 설정을 눌러도 돼요. 바탕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개인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가서 홈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설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항목들 자주 사용되는 항목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시작 화면에 고정이 있거든요. 시작 화면에 고정을 갖다가 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시작 화면에 고정이 돼요. 그리고 설정에서 지원되는 각 항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매우 잘한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아마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요. 한, 두 개씩은 없어질걸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에 대한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대로 제거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윈도우 키 누르고 제가 I를 한번 눌러서 이번에는 바로 가기 키 지금 여기 보세요. 시스템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하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시작 화면에 고정을 누르게 되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 돼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알고 가시고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설정의 범주별 기능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주별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특징적인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달달달 남기하실 건 아니고 시스템 범주에서는 디스플레이 모니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전원 및 절전 그 다음에 저장소에 관련된 설정이 가능해요. 시스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아예 장치 디바이스 얘는 블루투스 굉장히 요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블루투스 그 다음에 프린터라든가 스케이너 장치니까 마우스 그 다음에 USB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은 바로 장치예요. 특징적인 것만 그 다음에 전화는 전화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상태라든가 이더넷 속성 그 다음에 데이터 용량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표시 그 다음에 와이파이 와이파이 WI는 와이얼리스 선이 없는 FI는 피덜러티 신뢰성 선이 없는 상태에서도 인터넷을 잘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와이파이잖아요. 와이파이 설정은 어디? 당연히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표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숙성이라든가 알려진 네트워크 관리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넷 관련된 부분은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개인 설정 개인 설정도 말 그대로 극히 개인적인 설정 부분이다. 라는 거죠. 배경 배경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색이라든가 잠금화면 테마 그 다음에 글꼴 글꼴 같은 거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글꼴이라든가 시작 그 다음에 작업 표시지율 등에 대한 설정은 바로 개인 설정에서 한다. 극히 개인적인 작업들 개인 취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개인 설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요. 이번에는 앱 APP APP가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의 응용의 약자에요. APP 앱 얘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앱을 제거 수정 또는 이동 설정 가장 중요한 건 제거죠. 제거 필요 없는 앱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거할 때는 바로 앱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앱 선택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권장 기본 값으로 초기화 설정 이런 부분들은 바로 설정의 앱에서 작업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계정인데요. 계정 아카운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계정 유형 말 그대로 계정이라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거 장치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관리도 바로 계정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핀은 뭐예요?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예요. 퍼스널 개인의 아이디 식별할 수 있는 넘버다. 아이덴티피케이션 핀 그래서 네 글자 또는 여덟 글자로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잖아요.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안기 비밀번호 사진 암호 뭐 이런 것들 다 계정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고 시간 및 언어 말 그대로 시간과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게임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접근성 얘는 뭐예요? 돋보기 같은 거 사용할 때 돋보기는 뭐예요? 디스플레이 일부로 확대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화면의 내용을 설명하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 켜기 이런 것들 접근하기 쉽게끔 만든다. 그래서 접근성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치를 듣기 쉽게 하거나 또는 사운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쉽게 설정하는 부분들 좌우좌우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겠다. 접근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에서는 하나씩 검색이 뭐예요? 찾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인덱싱 상태 색인된 항보 우리가 인덱스 인덱스 목적이 뭐예요?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인덱스 검색 하기 빠르게 하기 위한 거 우리가 책 같은데 맨 뒤에 보면 인덱스 찾아보기 차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덱스 검색에서 유예정보 차단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컨텐츠 검색 설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개인정보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의 사용 권한 앱 사용 권한 권한 권한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및 보안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업데이트를 굳이 번역을 하면 뭐예요? 갱신이잖아요. 갱신 갱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서 오히려 잘 모르시더라고요. 갱신은 새롭게 고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업데이트는 왜 업데이트예요? 업 올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데이트는 날짜잖아요. 날짜를 갖다가 업 올린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갱신 새롭게 고친다 라는 뜻이에요. 시험 문제 갱신이라고 나와도 아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및 보안에서는 윈도우즈의 업데이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보안 백업 백업이란 단어가 더 중요하죠. 백업은 무슨 뜻이에요? B-A-C-K 백 백 그럼 무슨 뜻이에요? D 또는 등 이런 뜻도 있는 거고 업은 UP죠. 백업이라는 거는 컴퓨터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두는 걸 백업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자동차 후진하는 것도 백업이고요. 그래서 백업이라든가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리커브리 복구 그 다음에 정품 인증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은 바로 업데이트 및 보안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설정의 각 항목 첫 번째로 이제 앱 및 기능인데요. 앱이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APP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미 말씀드렸었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설정의 앱에 앱 및 기능을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앱 및 기능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메뉴에 앱 및 기능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도 됩니다.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맨 위에 앱 및 기능 빠른 링크 메뉴 열기에 넣어줬다라는 거죠. 그것도 맨 위에다가 그리고 MS 세팅즈 콜론 그 다음에 APPS까지 앱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피처스 그러면 뭐예요? 특징이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는 앱 및 기능 그러니까 앱들의 특징이다 또는 앱 및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MS 세팅 앱 S 픽처스 S까지 실행이라든가 파일 탐색기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눌러도 돼요. 이것도 같이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그러면 앱 및 기능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앱 및 기능으로 다이렉트로 온다는 얘기예요. 또는 앱 가서 앱 및 기능을 선택해도 되는 거고 앱 및 기능 오게 되면 앱을 가져올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만 권장 이렇게 앱을 가져올 가져올 위치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적 기능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적 기능 들어가서 제거하고자 하는 앱이 있으면 클릭을 하고 제거를 누르시면 돼요. 선택적 기능 그 다음에 앱 실행 별칭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드라이브별로 검색 정렬 필터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때 목록에서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3BO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제거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요. 이게 앱 및 기능이에요. 그래서 가져올 위치 선택 선택적 기능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앱을 제거하거나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기능 추가 앱 실행 별칭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여기죠. 앱을 갖다가 이동하거나 수정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드라이브별로 검색 정렬 필터링 가능하다. 요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기본 앱 기본 앱이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이 앱을 쓰겠다라는 거죠. 메일 지도 또는 음악 사진 비디오 웹브라우저 같은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앱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형식별로 기본 앱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코별로 기본 앱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설정의 앱에 기본 앱 클릭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MS 세팅즈 얘는 디폴트 APPS에요. 기본 앱은 디폴트 그러면 이제 기본 정해져 있는 값을 디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예를 들어 가겠습니다. 앱에 기본 앱 기본 앱에 들어오게 되면 메일을 열 때 또는 지도 그 다음에 음악 플레이 할 때 사진 뷰 할 때 그 다음에 비디오 플레이어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앱을 선택할지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 형식별로 기본 앱 선택 그 다음에 프로토콜별로 기본 앱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앱별 기본값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권장하는 기본값으로 초기화도 가능합니다. 된다 안된다 정도만 신경 쓰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 이미 우리가 좀 살펴봤었잖아요. 설정에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모니터 개념이니까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미 한번 배웠었고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해도 돼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 넣어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MS 세팅즈 콜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니까 디스플레이 얘는 어렵지 않죠.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오게 되면 야간 모드 설정 가능하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배율 및 레이아웃에서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제일 많이 쓰는 건 해상도 변경이죠. 해상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방향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죠. 디스플레이 방향 같은 경우도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가로 대칭 이동 세로 대칭 이동이 있다라는 거 종류만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를 여러 개 쓸 때 여러 디스플레이 설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그래픽 설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어디에서?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 설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간 모드 그 다음에 배율 및 레이아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디스플레이 해상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디스플레이 연결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그 다음에 그래픽 설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개인 설정 개인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범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배경 색 잠금 화면 잠글지 안 잠글지 개인 마음이죠. 그 다음에 테마 그리고 글꼴 그 다음에 시작 작업 표시줄 얘네들은 시작하고 작업 표시줄 같은 경우는 개인 설정에 있어요. 이런 거 좀 혼돈할 수 있으니까 작업 표시줄 설정은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작업 표시줄에서 설정에 이제 개인 설정을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개인 설정 얘도 개인 설정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니까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 있어요. 디스플레이처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배경 같은 경우는 MS 세팅즈 퍼스널 라이제이션 개인의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이죠.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나왔을 때 맞다 틀다만 구분하세요. 색 같은 경우는 컬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S 세팅즈 퍼스널 라이제이션 컬러즈 컬러 S까지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퍼스널 라이제이션 빼고 그 다음에 잠금하면 락스크린 MS 세팅즈 콜론 락스크린 그 다음에 테마 같은 경우는 MS 세팅즈 이제 우리가 이거 테마라고 읽지 않고 심즈 이렇게 읽어야 되죠. TH E M E S 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글꺼 같은 경우는 폰츠 그 다음에 시작 같은 경우는 스타트 마찬가지로 MS 세팅 중에 세팅즈 콜론 퍼스널 라이제이션 작업 표시주 같은 경우는 쉬워요. 테스크 바 테스크 바라고 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고요. 개인 설정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설정 오른쪽에 끝에 있네요. 개인 설정 배경 배경을 바꿀 때 사진으로 할지 단색으로 할지 슬라이드 쇼로 할지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보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방법 채우기 맞춤 확대 바둑판식 배열 가운데 스팬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색 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든가 밝게 어둡게 기본 윈도우스 모드 선택을 밝게 어둡게 기본 앱 모드 선택도 밝게 어둡게 선택 가능한 거고 투명 효과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스 색상표 사용자가 지정 색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표면에 테마 컬러 표시 할지 안 할지 여부 시작 작업 표시 알림 센터 또는 제목 표시 창 테두리에 테마 컬러 표시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잠금 화면 마찬가지로 잠금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화면 보호기 설정이죠. 화면 보호기 설정 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화면 시간 제한 설정 그 다음에 로그인 화면에 잠금 화면 배경 그림 표시 할지 안 할지 화면 보호기 설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씩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3차원 텍스트 설정 들어가게 되면 시간으로 줄지 아니면 텍스트 지정 여기 윈도우즈 10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우고 난 다음에 출장 중 해의 중 이런 식으로 글꼴 선택 가능한 거고 해상도 크기 회전 속도 그 다음에 회전 유형 그 다음에 표면 스타일 이런 것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 외 화면 보호기는 리본 비눗방울 빈 화면 사진 춤추는 다각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원 설정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할지 안 할지 여부 여기서 설정 가능해요. 요게 이제 잠금 화면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테마 테마 같은 경우는 배경색 소리 마우스 커서 여기서 설정 가능해요. 그 다음에 테마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마우스 커서 같은 경우는요. 마우스 커서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단추 탭에서 오른쪽 단추와 왼쪽 단추 기능 바꾸기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 클릭 속도 여기서 테스트도 가능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클릭 잠금 사용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포인터 변경도 가능하고 포인터 그림자 사용 그 다음에 포인터 옵션 포인터 속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인터 자국 표시 입력할 때는 포인터 숨기기 여부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터 위치 표시 이런 것들 컨트롤 키예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휠 세로 스크롤 가로 스크롤 그래서 휠을 돌릴 때 스크롤 할 양 그 다음에 한 번에 스크롤 줄의 수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화면씩 그 다음에 가로 스크롤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 바로 테마에서 마우스 커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 테마에 오게 되면 오른쪽에 관련 설정에 보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인데 얘는 뭐냐면 바탕화면에 이러이러한 아이콘들을 갖다가 설정하겠다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언급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컴퓨터라든가 휴지통 휴지통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바탕화면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서라든가 제어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아이콘들을 바탕화면에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여기서 체크하는 거예요. 어디요? 테마 개인 설정의 테마 개태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아이콘 설정 요거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콘 변경도 가능하고 원래대로 복원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글꼴 글꼴 같은 경우도 개인 설정이죠. 개인 맘이죠. 여기 글꼴을 여기다가 설치하려면 여기다 끌어다 놓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글꼴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제거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 변경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글꼴 제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길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글꼴이 어느 폴더에 있는지 C에 윈도우즈에 FONTS 폰트라는 폰트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꼴의 이름은 A, G, N, C, Y, B 그 다음에 확장자가 TTF 요런 거 잠시 위에도 보겠지만 TTF 글꼴 확장자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거도 가능하고 글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른쪽에 가게 되면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뭐냐면 지금 클리어 타입 클리어라는 건 깨끗하다라는 뜻이고 타입은 유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유형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 보세요. 클리어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 화면에 표시되는 글자가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며 깨끗하게 보이며 읽기가 더 쉬워집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보세요. 아무래도 좀 달라지죠. 그겁니다. 그게 바로 클리어 타입 알아두시고요. 글꼴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시작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더 많은 타일을 표시할지 여부 그 다음에 시장 메뉴에 앱 목록 표시 시작 메뉴에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한 앱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작 메뉴에 제한 표시 그 다음에 전체 시작 화면 사용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작 메뉴에 점프 목록 그 다음에 작업 표시 또는 파일 탐색기 즐겨찾기에 최근에 연 항목을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 표시할 폴로 선택도 가능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얘는 작업 표시줄에 관련된 그래서 시작하고 작업 표시줄 개인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은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설정을 누르면 돼요.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표시줄을 잠글지 안 잠글지 그 다음에 이 부분 태블릿 모드하고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을 자동으로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표시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작업 표시줄 끝에 우리 바탕화면 보기 단추 마우스 갖다 놨을 때 미리 보기 할지 안 할지 여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었죠? 윈도우 키 누르고 엑스키 누르면 바로 빠른 링크 메뉴 들어가서 명령 프롬프트를 윈도우 파워쉘로 바꿀지 안 바꿀지 여부 그 다음에 배지 표시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위치 상하좌우 다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표시 방법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 선택 그 다음에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 이런 부분들 작업 표시줄 그래서 홈의 개인 설정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방금 전에 다 살펴본 내용이죠? 개인 설정에 색 잠금 화면 테마 테마에서 특히 바탕화면의 아이콘 설정 부분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 그 다음에 시작 바로 이 부분들 작업 표시줄 이 부분들 아까 여러 디스플레이하고 피플 이런 것도 가능해요 방금 전에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이번에는 시스템 정보 가겠습니다 시스템 정보 같은 경우는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 범주에서 배울 때 정보가 시스템 정보입니다 이렇게 신경 쓰세요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시스템도 가능해요 그리고 윈도우 키키 누르고 X 빠른 링크 메뉴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MS 세팅즈 어바웃 뭐뭐에 대하여 얘는 재밌죠 정보라 그래서 인포메이션이라고 나오지 않고 콜론 어바웃이라고 하면 돼요 얘는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윈도우 킨 누르고 R 누르고 난 다음에 MS 세팅즈 MS 입력하겠습니다 ING S 콜론까지 그 다음에 정본데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어바웃 뭐뭐에 대하여 시스템에 대하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MS 세팅즈 어바웃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시스템 정보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 정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 PC가 모니터링되고 있다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든가 방화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장치 사양 그 다음에 윈도우즈 사양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현재 내가 쓰고 있는 프로세서 CPU가 뭐고 그 다음에 설치된 램의 용량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뭐가 또 나오냐면 여기 들어가서 램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설정 가능하다 변경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뻥을 칩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PC의 이름 바꾸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 윈도우즈 사양 윈도우즈 10 프로 시험 출제 기준 버전은 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버전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치 날짜 뭐 이런 것들 바로 시스템 정보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난 적이 있는데요 32비트 X86 운영체제인지 또는 64비트 64 운영체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시작의 설정에 시스템의 정보 기억나시죠 여기 들어가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시작의 바로가기 메뉴에 시스템 기억나시죠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시스템 요거 그러면은 빠른 링크 메뉴 열기니까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른 다음에 Y를 눌러도 되는 거예요 여기 시스템에 Y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바로 여기죠 윈도우 키 누르고 X 그 다음에 Y 시스템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거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 브레이크 키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이건 이제 제어판 쪽으로 가는 거죠 얘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윈도우 시스템에 시작에 윈도우 시스템에 제어판 제어판에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시작에 윈도우 시스템에 내 PC 내 PC에 바로가기에서 바로가기에서 자세히의 속성을 클릭해도 돼요 자세히 속성 그 다음에 그 시작 그 실행에서 MS 인포라고 입력을 해도 돼요 MS 인포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포 정보 32 꼭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실행에서 컨트롤 그러면 제어판이죠 한 칸 띄고 시스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컨트롤 시스템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행 들어가서 한번 하나하나 다 해보세요 MS 인포 32 컨트롤 한 칸 띄고 시스템 또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 창 CMD 기억나시죠? 실행해서 CMD 치고 명령 프롬프트 창 들어가서 시스템의 인포 INFO 인포가 정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인포라고 쳐도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인포 이런 거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MS 세팅즈 About 이건 아까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접근성 가겠습니다 접근성 접근성이라는 것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력 청력 기동성에 따라서 컴퓨터 설정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 사용해서 음성명령으로 컴퓨터를 조종하게 한다 하는 건데 한글 윈도우스테는 아직까지는 음성명령은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설정에 접근성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보세요 윈도우 키 누르고 U 접근성 바로가기 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U 그래서 시각에 가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마우스 포인터 텍스트 커서 돋보기 색상 필터 고대비 그 다음에 나레이터 내레이터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청각 같은 경우는 오디오 선택 자막 그 다음에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음성명령 키보드 그 다음에 마우스 아이 컨트롤 이런 것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들이죠 접근성 이번에는 이제 장치 관리자인데요 장치 관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장치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된 디바이스 하드웨어 설정 그 다음에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관리한다는 거고 시작 단추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장치 관리자를 클릭해도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검색 상자에서 장치 관리자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검색해서 장치 관리자 앱을 선택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어판에도 있어요 제어판에 장치 관리자 직접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장치 관리자 여기 있죠 장치 관리자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문제가 있는 디바이스 같은 거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는 거 장치들 쭉 검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니터라든가 그 다음에 보안 장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장 하드디스크 이런 부분들 USB 뭐 이런 것 컨트롤러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키보드 그 다음에 컴퓨터 CPU X64 기반 그 다음에 프로세서 CPU죠 여기 CPU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드웨어 변경사항 검색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속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드라이버 업데이트 그 다음에 디바이스 제거 이런 부분들 선택하는 항목에 따라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올바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살펴봤었죠 바로 이 부분 바로 가기 메뉴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트 그 다음에 디바이스 사용 안 함 제거 그 다음에 하드웨어 변경사항 검색 속성 이런 것들 장치 관리자에서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장치 관리자 이번에는 관리 도구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제어판의 폴더이다 라는 거고 관리 도구는 윈도우즈 관리를 위한 도구들이 떠요 그래서 검색 상자에서 관리 도구라고 입력한 다음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 앱을 실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어판의 관리 도구를 클릭하면 돼요 제어판의 관리 도구 이거는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제어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어판 들어가게 돼서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기준으로 관리 도구 여기 있죠 관리 도구를 클릭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어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정이 시험 기준 내용 아니겠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관리 도구 알고 가셔야 되겠죠 지금 보는 방법을 큰 아이콘을 선택했는데 컴퓨터 관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레지스트리 편집도 돼요 레지스트리 편집기 이런 부분들 그래서 관리 도구다라는 거죠 또 컴퓨터 관리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 관리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저가 이런 것도 다 배우는데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컴퓨터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특히 디스크 관리 디스크 관리를 누르게 되면 하드디스크 현재 제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들 저장 장치들이 다 이렇게 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열기 탐색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 그 다음에 포맷도 가능하고 볼륨 축소 그 다음에 확장 그 다음에 볼륨 삭제 여기서 볼륨 삭제는 눌러버리는 순간 하드디스크 안에 데이터가 싹 날아갑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능한 작업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디스크 관리 같은 경우는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른 다음에 디스크 관리 다이렉트로 들어가도 돼요 그것도 하나 알고 가시고요 관리 도구에서 컴퓨터 관리 들어가서 디스크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떴죠 실질적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디스크 관리 이 빠른 링크 메뉴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자주 사용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앱 및 기능, 전원 옵션, 시스템, 장치 관리자, 디스크 관리, 컴퓨터 관리 이런 부분들 작업 관리자, 설정, 파일 탐색기, 실행, 검색 이런 것들도 알고 가시고요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부분 이번에는 이제 마우스 가겠습니다 마우스 같은 경우는 설정 장치의 마우스죠 마우스 장치, 검색 상자에서 마우스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설정 앱 실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mssettings, 마우스 터치 패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마우스도 한번 살펴봤던 건데 직접 보겠습니다 장치, 마우스 기본 단추 선택 가능한 거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커서 속도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휠 돌릴 때 스크롤 할 양 여기서 줄 수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활성 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 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여기 추가 마우스 옵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마우스 옵션을 누르게 되면 자 보세요 이게 제어판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정하고 제어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포인터, 단추 탭, 단추 탭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 기능 바꿀 수 있는 거고 두 번 클릭 속도, 그 다음에 클릭 잠금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터 변경, 그 다음에 포인터 옵션, 포인터 속도, 그 다음에 포인터 자국 표시 입력할 때 포인터 숨기기,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터 위치 표시, 컨트롤 키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 다음에 휠, 스크롤 할 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우스고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정보 사용자 계정 정보에서는 설정의 계정의 사용자 정보고 MS 세팅즈의 유어 인포예요 유어 인포, 너의 정보 유어 인포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정보가 아니에요 시스템 정보는 어바웃이었고 사용자 계정은 유어 인포입니다 여기서는요 두 가지, 요거 그동안 시험 문제 나왔었던 부분인데 사용자 계정, 계정은 표준이 있고 표준 계정이 있고 관리자 계정이 있어요 예전에 윈도우즈 7에서는 게스트 계정도 있었는데 10에서는 이제 그건 다루진 않습니다 관리자 먼저 볼게요 관리자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에 대한 모든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설정 변경 가능합니다 왜요? 관리자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파일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액세스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관리자고 표준은요 표준은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사용자나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표준은요 다른 사용자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또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표준은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 관리자만 할 수 있다 이번엔 이제 윈도우즈 업데이트 업데이트라는 거는 보안 패치 그 다음에 기능을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스템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한다라는 거고 또 윈도우 작동 방식 기능 보안 예방을 향상시키는 기능이에요 설정에 업데이트 및 보안에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mssettings windows update 이렇게 하면 돼요 얘도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업데이트 및 보안 윈도우즈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의 최신 상태 확인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윈도우즈 최신 업데이트 버전도 알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확인 업데이트 기록 보기 그 다음에 고급 옵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업데이트를 일시 중시할 수 있다 최대 35일 동안 설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업이라는 게 있고요 백업 백업이라는 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행위인데 윈도우즈 10에서는 백업과 복원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좀 렉이 좀 걸렸네요 다시 설정을 좀 들어가서 업데이트 및 보안 백업 이제 들어왔네요 백업 같은 경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도 백업이라고 하고 B-A-C-K-U-P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에서는 파일 히스토리를 사용해서 백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드라이브 추가를 누르고 난 다음에 내가 백업 받고자 하는 하드디스크 또는 외장 디스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삼성 외장 하드디스크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 백업을 받게 되면 파일 히스토리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원이 가능해요 지금 시간이 걸려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복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잖아요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상태로 되돌리는 거 EPC 초기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모든 항목 제거를 누르고 진행을 하게 되면 정말로 싹 다 지워지고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윈도우를 처음 설치했을 때 상태로 돌아가요 내 파일 유지는 앱 및 설정을 제거하지만 개인 파일은 유지한다라는 거고 이런 작업은 좀 신중하셔야 돼요 하지만 컴퓨터가 너무 느려지고 백업은 다 받아놨고 문제없다 그랬을 때는 PC 초기화를 하시면 컴퓨터가 빨라지죠 그 다음에 이전 버전의 윈도우즈 10으로 업데이트 되돌리는 거죠 그런데 업데이트 된 다음에 10일 이상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그게 바로 복구해요 마지막으로 기타 설정 항목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왔던 자주 나왔던 걸 갖다 정리해 드린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건데 이 디펜더라는 거는 방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펜더라는 의미가 윈도우즈 10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돼요 바이러스 백신 그 다음에 방화벽에서도 디펜더라는 용어를 씁니다 디펜더가 들어가면은 이제 백신 또는 방화벽이에요 설정의 업데이트 보안에 윈도우즈 보안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백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 옵션에서 주기적 검사를 온 상태 켬으로 하라 이거죠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파이웨어라든가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정말 위험하잖아요 우리 백신의 중요성 이제 정말 실감하고 있죠 멜웨어 악성코드죠 이런 거 검색해 주고 치료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이고 글꼴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왔었어요 설정의 개인 설정의 글꼴 글꼴이 왜 개인 설정이냐 글꼴 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개인 설정이니까 개인 마음대로니까 개인 설정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가독성 눈에 딱 잘 보이게끔 해주는 클리어 타입 사용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현재 설치된 글꼴 볼 수도 있는 거고 삭제 그 다음에 숨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폰트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 기억나시죠 윈도우즈의 폰트 그 다음에 글꼴 파일 확장자 TTF, TTC 또는 FON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트루 타입, 오픈 타입, 글꼴 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뭐 이런 건 다 하시는 내용이죠 이번에는 키보드 가겠습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는 설정, 장치의 입력이죠 키보드가 장치니까 그 다음에 AI가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인 입력, 인사이트 설정할 수 있다 AI는 이제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철자 틀린 경우 자동 고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설정에 시간 및 언어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의 날짜, 시간, 표준 시간대를 설정한다 날짜 및 시간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역 설정의 시간 및 언어의 지역이에요 얘는 이제 국가 또는 지역 사용 언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정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변경 이런 것들 국가 또는 지역에서 가능한 거고 마지막으로 색인 옵션 인덱스는 검색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색인을 갖다 설정해 놓으면 검색이 빨라진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얘는 설정의 검색에 윈도우즈 검색 들어가서 고급 검색 인덱서 설정을 클릭해서 실행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검색할 방법이나 위치 또는 검색할 파일 형식을 갖다가 미세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텍스트 이거 중요합니다 PC의 컨텐츠를 인덱싱 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파일이라든가 이메일 또는 기타 로컬 컨텐츠를 검색할 때 어떻게 된다? 검색 결과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 그게 인덱스 색인의 효과예요 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섹션 기타 설정 항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합니다 알수liest 사실은